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라신당 아라보살의 당주입니다. 제가 무당을 하고 있는 건 조금 오래됐고요. 또 많은 단골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잘 끌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 47살의 띠를 먼저 보면 범행 기상이 작년까지는 정말 인간관계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답답한 어떻게 보면 운이 들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운이 발동을 하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았고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몸으로 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47살 범띠분들 중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귀인을 만나거나 금전을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작년에 좀 적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내가 왜 이런가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올해는 그래도 선신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조상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운년에서 나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 47살의 범띠분들은 범은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 용은 하늘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 올해는 내가 이런 벌판을 돌아다니지 않고 먹을 게 많은 산으로 갈 수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올해 범띠를 지목을 했습니다. 용띠분들을 보면 용띠분들은 올해 해운년하고 합궁이 첫째는 들었어요. 그래서 귀인법이나 귀인이라고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귀인이 있어야 되고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은 결혼의 인연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자꾸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분들은 올해 안정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귀인법들이 옆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세들이 있기 때문에 45살 분들은 올해 대박이 날 수 있고 귀인을 만날 수 있고 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45살 용띠분들을 지목을 했습니다. 용띠분들은 그러면 45세라는 나이가 됐으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 나와서 자신의 사업을 새로 꾸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도 대박이 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게 사람이 내가 돈이 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모든 구도가 맞춰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업을 하는 건데 내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내가 돈이 없지만 귀인들이 따라와서 그 금전들을 도와주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올해 보면 귀인법과 대움법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45분들은 사업을 하신다면 충분히 대박을 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경자생 쥐띠분들은 올해 황가분이 들었죠. 보통 이제 우리가 37의 초운이다, 47의 중운이다, 57의 운이 있고 황가분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노재운이라 77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뭔지 모를 그동안의 시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게 바쁘게 6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뜻해요. 그래서 황갑잔치, 돌잔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에서 61살에 경자생을 지목했습니다. 대운이라는 게 남들은 나 대운 들어왔는데 왜 이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내가 건강이나 귀인이나 금전이나 모든 걸 지게에다가 잔뜩 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게에 물건을 실었을 때 잠깐 쉬고 싶어. 쉴 수 있을 때 뭐가 필요해요? 지렛대 필요하죠. 그러면 지렛대로 그 물건이 쏟아지지 않게 이렇게 눌러줘야 똑바로 서 있잖아요. 내가 복을 잔뜩 받아놨는데 그거를 쏟아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 무당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아 운만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이걸 1년, 12달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쏟아지지 않게 보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운맞이에요. 그거를 하셔야 그래도 내가 들어온 복을 바깥으로 넘어뜨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또 너무 많이 쌓여서 흘려가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